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3월,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5시 조금 지나고 있고, 서울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오래 쉬니까 좀 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깐이나마 리뷰를 하고 3월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짧게 촬영을 좀 준비를 했고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중요했던 3천선을 지켜줬고 그리고 3월에는 이벤트들이 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많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하락장이 오건 상승장이 오건 상승장애면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락시킬 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는 것이 시장의 큰 활력소가 됐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흐르는 장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장이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실적 회복 기조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일단 외국이 수급이 주춤한 것은 이때와 달라진 내용입니다. 글로벌 동조와는 같이 가는 흐름이긴 한데 같이 빠지는 흐름으로 조금 반전을 했어요. 우려할 부분은 아직이다. 채권금리에 대한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공이 많이 쌓이셔서 채권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거든요. 물가로 인해서 지금 WTI입니다. WTI 가격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좀 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먼저 제일 먼저 오르고 실질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준금리를 못 올렸던 이유가 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돈만 풀어놓고 물가가 워낙 싸면 어쨌든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 부분이 계속 걸렸었는데 결국에는 물가가 지난 연도에 WTI가 급락하면서 물가 부분이 낮게 유지됐지만 급격하게 반등했죠. WTI가 그러면서 물가도 어느 정도 회복 수준에 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라는 게 현재 금리 이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채권 가격이 물가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채권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주식시장에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어쨌든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3월 2일 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이 제가 지난주에 하루 빼고 다 재택이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한 번 이탈했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이탈 지속에 코스피가 3000선을 위협받았었고 3000선을 이탈했다가 금요일 날 3012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바뀐 거 바뀌지 않은 거 말씀드렸었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과 증시 랠리를 같이 이끌어왔다면 지금 금리 상승이 바뀌지 않고 계속 시장의 이슈가 되는 와중에 증시 랠리가 잠시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거죠.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초대형주의 흐름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서 2011년도에는 매매 횟수를 좀 자제하고 큰 수익을 내보자 라는 게 일단 저의 목표입니다. 벌써 주달이 지나가고 3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었을 텐데 2월에 좀 힘들었을 거고 3월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자제하면서 좀 큰 호흡으로 진짜 제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원래 제가 업이 증권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을 많이 시켜야 되는 짧게 짧게 먹고 짧게 짧게 회전하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제 돈은 또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마이너스 났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 팔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투자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바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여행, 소비 업종 그리고 오늘 주요 증권사 레포트 보니까 화학 업종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슈가 좀 사그라들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시장에 이슈를 주목을 받으면 잘 못 가요. 오히려 매도 찬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재방송 올해 같이 하신 분들은 왜 저걸 사지? 아무도 안 보는 건데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좋다 좋다 했을 때는 오히려 매도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단 좀 초기고요. SK이노베이션 한풀 좀 꺾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중이 커서 매도 하셨던 분들, 다시 사셨던 분들, 계속 들고 계신 분, 장기로 투자하실 분 다양하게 계실 것 같은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절대 팔지 말고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추가적으로 있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호텔실라와 강원랜드, 아모레퍼시픽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랑 LG생활건강 주요 업종들이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쪽입니다.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던 것도 사실이고 나머지 대형주들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파라다이스와 GKL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파는 제가 바로 여기서 종목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대우해드리고자 제가 방송 끝나고 좀 정리를 해서 VIP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참고하셔서 종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루에 많은 숫자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좀 괜찮은 종목들이 눈에 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권 가격이 결국 문제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리스크는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슈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2020년도 2월 달에 이렇게 발생되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었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이때 채권 가격이 반등했던 주요 이슈가 바로 FOMC 금리 인하였습니다.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라는 FOMC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초저금리에 우리는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흐름을 잘 타고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몇 번 있었죠. 제가 알기로도 한 3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해냈는데 현재로서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와있고 조금 더 하락폭이 크지만 중요하게 기댈 흐름은 결국에는 FOMC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1년도 3월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FOMC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에는 3월 18일, 3월 19일 양 일간에 거쳐서 금리에 대한 이슈를 언급할 테고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3월 18일, 3월 19일 이전까지 많은 숫자의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흐름들은 보면 코스피는 어쨌든 제가 2950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지켜봐야 될 것 흔들릴 때마다 상기해야 될 것들이 그것이 기업들의 수출 회복세, 개선세입니다. 2020년도에 홍황이었던 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언택트나 비대면으로 하는 업종들은 수혜를 봤지만 2020년도를 기저점으로 2021년도에는 대부분의 수출 업종, 특히나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영업이익, 매출액이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2020년보다도 낫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을 맞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다 하고 좀 큰 흐름으로 잡아두셔야 잔파도에 안 흔들립니다. 이게 하루하루 왜 빠졌냐 왜 올랐냐 하면 힘들잖아요. 저는 솔직히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는 분들은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온라인에서 특히나 저요방송이나 주식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5% 몇% 빠지는 게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무섭죠.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잘 아니까 그래서 잡주는 하면 안 되는구나 를 느끼실 거고 아무튼 많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큰 흐름을 잘 잡아주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변동 추이는 좀 주목해야 된다. 어쨌든 가장 초미의 관심사예요. 채권으로 시장이 수급이 많이 쏠리게 되면 어쨌든 유동성으로 이끌어온 현재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채권 쪽으로 수급이 많이 빼앗기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당분간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3천 이상 되는 시점에서는 초대형주 보다는 대세 상승 초대형주가 이끄는 대세 상승 종목 보다는 테마 섹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이나 SK하니스는 꼭 투자해 보셔야 된다. 투자하셔야 되고 삼전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 보유 잘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신경 안 쓰고 가지고 가시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벤트는 3월 3일부터 3월 5일 중국 양회가 있고요. 중국의 한 해에 어떤 정치적인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어차피 제로금리 유지하겠죠. fmc 있고요. 25일, 26일에는 양일간에는 유럽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3월달 큰 흐름은 잘 잡아 두시고요. 잔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그리고 계좌건강에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10억짜리를 15억에 샀지만 14억 될 수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16억 되어있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다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가격적으로 숫자로 찍혀서 나오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단타 스케일핑 하시는 거 아니면 자 흐름만 잠시 보고 종목들은 저도 안 본 지가 오래되어서 큰 흐름만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는 어쨌든 채권 가격, 채권 금리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기존보다는 좀 컸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이 금요일날 반등, 지수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 역시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락폭이 S&P나 다오에 비해서 컸었거든요. 컸었는데 상대적으로 반등폭도 크면서 나스닥도 다행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러로서는 다행이에요. 유럽도 1% 가까운 상승하면서 금요일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중국은 많이 빠졌죠. 설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다시 돌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코스피도 2950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3000선을 자주 이탈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하락폭이 꽤 컸어요. 그래서 2950을 지켜주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는데 2950을 강하게 또 이탈한다고 하면 많은 흐름이 변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화요일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종목 추가된 것들 확인하고 쉬고 너무 내가 대용주 위주에 편중되어 있다. 저처럼 그러면 잘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좀 코로나 회복 시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포트를 꾸며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따로 엔딩은 없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시장 지켜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방송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